안녕하세요. 하이퍼 용접기 대표 천예표입니다. 하이퍼 용접기는 레이저 용접기, 파이버 레이저 용접기, 야그 레이저 용접기, 특수 용접기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하이퍼 용접기에서는 자동화 부분과 레이저 부분에 특화되어 있으며 최신 기계 동향에 발빠르게 맞추어 회사의 방향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이번에 나온 최신 제품인 미니 파이버 레이저 용접기는 구형에서보다 무게는 1분의 1로 줄이고 출력을 1kg에서 최대 2kg까지 나온 제품이 있으며 파이버 레이저 클리너가 출시되었습니다. 녹 제거 기능, 페인트 제거 기능, 용접 전 사상 작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1000W 규모로는 국내 최초 모델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파이버 레이저 용접기는 출력이 높은 에너지 빔을 거울을 통해 광으로 변환 후에 모재에 직접 닿아 용접됩니다. 비접촉 용접이 가능하며 고정밀 용접이 가능합니다. 퀸링건 사용으로 최대폭 5mm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 알곤 용접보다 5배에서 10배 속도가 빠릅니다. 모재에 대한 데미지가 적게 가해져 손상이 적으며 초보자도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타 레이저 용접기에 비해 소모품이 적은 장점이 있으며 거의 모든 종류의 금속, 비금속, 합금, 정밀금형, 초소형 전자부품, 자동차 및 항공기, 의료기 등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파이퍼 용접기는 레이저 용접기의 토치에 워브를 기본으로 채택하여 모재 간 간격을 커버할 수 있도록 레이저 빔을 위빙하면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맛대기 용접에서의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 용접기는 새로이 개발되는 최첨단 용접이라는 슬로거나에 고객들과 소통에 힘쓰며 더욱 좋은 제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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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